오는유 어? 내 이름이다 가끔은 내가 네 처방전이 됐으면 좋겠어 그 약 대신에 내가 네 가장 친한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돌아가야만 돼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려놓기 전까지 여기서 멈추고 이제 우리 세계로 돌아가자 난 2023년도에서 온 최세경의 딸 오는유야 아니 그러는 넌? 넌 정치가 뭔데? 난 2023년도에서 온 하이창과 윤창아의 아들 하은결이 발길이 안 떨어져 하은결 좋아하지? 어떻게 알았어? 가자 싫어 안 들어가 누가 수업 들으러 가자요? 같이 도망가자 열심히 길을 찾고 성실히 늦출 거야 그래야 너랑 오래 있을 수 있어 3초 안에 내가 언제부터 좋아하는지와 왜 좋은지를 서술해봐 하나 너 미국 갔다가 돌아왔을 때 나 솔직히 해서 좋았어 나 싸우다가 정들었어 내가 여기 온 이후엔 분명히 너도 있을 거야 제 생각도 같지 말입니다 왜 혼자 울고 있어 속상하게 너 무슨 일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도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야 너 왜 사람을 나쁜 놈 만들어? 야 그냥 네가 걱정돼서 온 거잖아 걱정하지 마 그냥 너 목구멍으로 뭘 잘못 삼긴 것처럼 답답하고 너 설마 나 좋아해? 억지로 삼키려고 하면 따끔거리고 아프고 사랑이네 네? 반드시 함께 돌아가자 차라리 원래대로 흘러가게 그냥 죽을 거야 괜히 내가 건드려놨어 너가 바꾼 게 왜 없어? 날 살렸잖아 너가 돌아갈 곳은 2023년도야 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나도 있고 너랑 나랑은 만난 적이 있어 난 돌아갈 거야 기다리고 있을게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할아버지가 육풍으로 낳은 기타를 줬던가? 딸이야 첼로 전공한거든 너랑 같이 보내줬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상갓집에서 누구 오세요? 혹시 전에 살던 사람은 어디로 이사갈까? 진짜 모르겠는데 5년 전에 내가 직접 이집지 곳으로 와 살았는데 제발 좀 닫아 제발 좀 닫아 제발 좀 닫아 오랜만이다 하은결 일참을 찾는데 이사king 응원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